안녕하십니까? MCAT 마스터의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이번 패세지는 도대체 어떻게 읽으셨나요? 읽으셨을 때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의 주제이기도 한 부분을 이렇게 MCAT에서 시험으로 만들고 그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 어떻게 보면 흥미있는 패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패세지가 왜 도대체 선생님은 흥미롭다고 말하고 왜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까를 가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십시다. 이게 그 전체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약간 좀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흔히 말하는 여류 작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류 작가라는 표현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작가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주아주아주 싫어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류 작가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알쓴신잡이라는 TV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경리라고 토지를 쓰신 소설가가 여류 작가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싫었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여기서